고고 선생님과 샬롯 선생님의 커플룩 대결 승자는 고고 선생님의 하리감님 커플입니다 축하해 고고 이번엔 졌지만 다음번엔 지지 않을거야 고마워 샬롯 멋진 승부였어 다음은 고고 선생님과 샬롯 선생님의 합동 커플룩 공연이 있겠습니다 천재 디자이너 두 분이 함께 만드는 커플룩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이 멋진 커플룩을 입게 된 행운의 모델은 리온 희원 커플 고고 내가 드레스를 맡을게 오케이 리온 군의 옷은 내가 만들게 자 그럼 시작해볼까 이번 커플룩의 메인 컬러는 깨끗한 하얀색으로 청순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만들거야 꽃잎 모양으로 만든 클레이를 치마에 붙여주고 머리에도 꽃잎 모양 클레이를 붙여서 포인트 손으로 모양을 예쁘게 잡아줄게 지금부터는 글리터 타입 반짝반짝 글리터를 물풀과 섞어서 슉슉 예쁘게 칠해주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보석 스티커를 붙여 꾸며주면 효원 양의 커플 드레스 완성 아주 나이스한 드레스야 효원 양의 반짝반짝한 머리카락과 아주 잘 어울려 자 이제 네 차례야 고고 실력을 보여주라구 오케이 리온 군의 옷 역시 메인 컬러는 화이트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구석구석 꼼꼼하게 칠해주고 골드 컬러 아크릴 물감으로 부금부금 포인트를 줄거야 역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데는 골드만 한게 없지 마지막으로 에메랄드빛 보석을 달아 포인트를 주면 리온 군의 커플 정작 완성! 자 그럼 고고 선생님과 샬롯 선생님의 합동 드레스를 공개합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네요 두 분 디자이너 모두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친구들 나가기 전에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마 구독도 누르고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